제가 날씨, 소리, 냄새, 온도까지 기억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갔던 곳인데 한국에 온 지 벌써 13년 맨 처음 왔을 때 고향이 아니라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낯설더라고요 저의 첫 한국은 전남 순천시 대대동 162-2 K8과 함께 가볼까요 거친 길도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그때의 마음을 충전해 돌아가야겠습니다 낯설어서 좋았던 그곳으로 K8 K8 movement that inspires movement that inspires